전주 지역 장로교단들이 연합한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전주 중부교회에서 21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한 총회 개회 예배에서 대표회장 배진용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연합회 사역을 하도록 힘쓰자고 권면했습니다. 회모 처리 시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무상급식소 지원과 기아대책과 함께한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금 전달 등 지난 회기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전주 중부교회 박종숙 목사를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추락해버렸다는 게 가슴 아프고 힘든데 우리 장로교회연합회 서로 힘을 모아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지역사회에 이루드리는 그런 연합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의 힘은